매직필링제 사용법 매직필링제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내용물 적당량을 덜어 얼굴에 골고루 도포해 줍니다. 도포시는 눈과 입술을 제외하고 예민한 부위를 제외해 줍니다. 이마, 볼, 코, 턱 부위를 골고루 도포해 줍니다. 도포한 후에는 1-2분 정도 그대로 적용해 줍니다. 방치 시간 경과 후 내용물을 러빙하듯 문질러주면 부드러운 스크럽제로 변합니다. 1-2분간 각질 부위를 중심으로 롤링 마사지를 해줍니다. 이마, 코, 턱 등 각질이 많은 부위는 조금 더 롤링 마사지를 해줍니다. 잔여물을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여 줍니다. 매직필링젤은 얼굴뿐만 아니라 손이나 팔꿈치 등 바디부위에 사용하셔도 좋습니다. 매직필링젤은 딥클렌징 제품으로 클렌징을 부드럽게 한 후 물기를 닦고 마른 피부에 적용해 줍니다.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사용할 때는 부드러운 스크럽제가 잘 형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물기가 있는 상태로 자막을 사용하여 줍니다. 물기가 있는 상태로 자막을 사용하여 줍니다. 물기가 있는 상태로 자막을 사용하여 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